제주도에 대해 얘기하자 다만에 저희 집 동네에 대해 얘기해 주셔서 키우시는 것 같다 이제 제주도에 대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가 안해 제주도에 대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두 개 얻어볼게 귀엽다 아 소영이는 좀 작긴한데 근데 엄마는 그린이도 여기 괜찮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끼고 안 맞아도 될 것 같아서 덥치고 있어 스윗 그린스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그린이도 여기있어요 저희는 그린이도 여기있어요 안녕하세요 방도 접고 하트 좀 채워볼게요 손이 막났어요 빨래도 되게 잘 나올 수 있어 그린이 저 뒤가 세탁실 어, 세면대가 그림이 쓰기 좀 높을 것 같다. 잘했죠? 잘했죠. 이거 뭐야? 그림이 책가방 좀 쓰느라고. 응. 양말이랑 아쿠아슈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여기 에어컨도 두 개 있어. 거실용, 방용. 배꼽 보인다. 좋아서 춤추는 거야? 쭉 쏘는 그리미를 춤추게 해? 안녕하십니까, 용구림입니다. 용구림입니다. 고개를 꼭 올려야겠다. 나. 하이. 마을을을을을을을을. 이곳은 오직. 하아가 Equipment에 обще가 느껴져 주목이 있는 형상의 상자. 처음에 딴기 전 인사한 아이템 공원에서 공원을 옮겨서 보내는 동해인 이곳에 침착. 고개의 아래인 이곳에서 들어간 아픈 대가도 상자. 고개는 깬깬이 예술. 고개의 아래인 이곳에 아래인 이곳으로 유하여! 고개의 아래인 이곳에를 검색합니다. 외낙주를 이따가 대박 엄마 간다 이따 만나 엄마 간다 엄마 간다 엄마 간다 이리... 이리... 묻어? 손에? 여기요? 아 나 묻히기 싫은데 알겠어 엄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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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우리의 곁을 수익 그림수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